마이크를 리더에게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현이 여성 데스틱 스윙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많은 곳을 준비했으니까 어디 가시지 마시고 오늘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죠? 날씨가 많이 풀려서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저희 멤버는 예쁜가요? 저희 멤버들 잠깐 소개하고 갈 건데요. 한 명씩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먼저 저부터 소개할게요. 저는 스윙걸의 리더이고요. 큐티를 맡고 있는 이유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윙걸의 우진필깔을 맡고 있는 이현정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리더랑 쌍둥이 언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윙걸의 미소천사 미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윙걸의 귀엽둥이 막내 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윙걸의 나름 섹시곡인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윙걸의 나름 섹시곡인 이현입니다. 저희 카페라는 페이지가 나와요. 좋아요랑 가입 많이 많이 해주시고 거기 스케줄도 있고 저희 사진 영상 다 있어요. 많이 많이 구경해주시고 또 이제 응원글 사진 영상 같은 거 저희 카페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보고 답장도 해드리고 하니까요. 저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몇 곡 정도 남았는데 그 남은 무대도 끝까지 잘 지켜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스윙걸이었습니다.